어 자 성진이 피부 보세요 아 진짜 우윳빛 아 다 안나와요 아 우윳빛 피부입니다 우리 김성진 홍대 합정에 살고 있습니다 거꾸로 된거 없나? 이거? 이거 이거 여기에 들어가는거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50으로 꽂는거 그거 저기 신풍에 있지 내가 나중에 하나 사다 줄게 여기가서 하나 사 그러면 거기 팔걸 아 뭘 사 그러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거 하시대 천원 밖에 안해 좋은게 피부 진짜 좋다 통기타 1번 줄 좀 몇개 사줘 그럼 몇백원 할텐데 너 통기타 치냐? 통기타 레슨도 하지? 네 기타 레슨도 하지 아 우리 성진이는 드럼쟁이인데 기타 레슨도 많이 하는거 같습니다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 기타 배우실려면 합정역 성진이를 찾아주세요 커리큘럼이 좋아요 네 커리큘럼이 좋다고 합니다 보컬리티 레슨 네 지금 홍대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프리버드 드럼 마켓을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유일하게 하나 있죠? 네 엄청 커요 거기 지하를 다 그냥 몇평정도 되나요? 지하 꽤 넓고 꽤 넓지 그냥 가서 보나요 진짜 꽤 넓고 아 그렇게 넓고? 네 꽤 넓고 길 잃어먹을정구요? 가고 미로야 미로 미로? 드럼 사이로 이렇게 하세요 야 우리 개인 방송 한번 할래? 개인 방송도 할지 있는데 그럼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얘 지금 피부상태가 좋은데 피부상태가 이렇게 좋은데 나 몸살에서 해방된 줄 알고 안됐어 너 몸살 언제 샀는데? 나? 어 이번 몸살 진짜 엄청 쎄 오늘 나 태어나서 감기를 두 번 걸려본 게 처음이야 그래요? 이번이 이제 죽었다 살아난 거고 나 처음 몸이 약해졌는지